안녕하세요 저희 오커플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다이어트 챌린지 해보려고요 그치? 네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 한번 해볼건데 모두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 받아서 모두가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가 먼저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볼거고 제가 몸무게도 공개함으로써 한주간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주 한주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저 몸무게 먼저 공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좀만 뒤로 서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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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1주차 몸무게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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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